방 꾸미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싼걸로요 그래도 이제 자성력이 약해요 좀 아쉽고 그립톡 옛날에 샀던거 아직 접착력 좀 남아있어서 얘는 붙였는데요 너무 귀엽죠? 현재 유진 굿즈 그립톡 엄청 힘들게 얻었었던건데 선착순으로 노아님껀가? 아니다 아니 노아님께래 노아 그 굿즈 아니 그 뭐냐 덕질하시는거 그리고 이것도 현재 유진 어이구이구 자국 죄송해요 일단 현재 유진 그거 약간 뭐냐 덕질? 하시는 분들 제가 또 힘들게 얻었던 요 아이 선착순을 보면 저기 달려있는 아이랑 세트에요 고양이 접착제로 붙이고 얘는 접착력엔 얘는 없거든요 접착제로 붙이고 근데 언젠간 써먹어야지 하고 못쓰고 있었어 이거 음돌이 다이소 건데 이거 한번 붙여갖고 벽에다 걸어보려구요 준비물은 접착제 장식이 안 붙어서 요거 테이핑을 했구요 요만큼 부분만 그리고 머리카락 요것도 지금 안에 스티커 어떤 스티커 붙인건데 리본도 달아줬구요 새로 레이스로 요 키링 안 쓰는거 붙여가지고 요건 가방보리 키링으로 만들려구요 워터 워터 키링 스티커 키링 귀여워 필라스틱 잘 안보여 뿌얘가지고 반짝반짝 예쁘죠 풍선 모양이 저는 키링 만들거 보여드릴건데 과정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손이 많이가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좀 아쉽다 어쨌든 이쁘게 또 만들어 바로 만든 키링 완성 파우치가 더러워가지고 좀 아쉽네요 눈물과 가 아빠 어 아 이건 얼굴